올해의 투자 환경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환경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효석 아카데미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고 그중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시장이 급반등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왜 반등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Who knows?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FOMC 회의에 대한 과도한 우려, 혹은 호키시 할 수도 있다. 더 어떻게 하지? 무서워. 이런 것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둘 다 어쨌든 완화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를 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는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호키시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이 까놓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는 의외로 중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탑다운, 그러니까 매크로 차원에서 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바툼업, 그거는 개별 종목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두 접근 방식이 뭐가 맞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다라는 표현이 왜 잘 모르겠냐면 이걸 더 잘하시는 분이 있고, 이걸 더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걸 잘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걸 잘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크로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저의 경험측에 의해서 매크로가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고 덜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도 매크로 애널리스트였으니까 저를 굉장히 많을 찾을 때가 있어요, 시장에서. 야, 효석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게 많이 물어보다가 덜 물어보게 되는 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매크로가 너무 중요할 때가 있고요. 바툼업이 너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주가 매크로가 가장 중요했을 때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매크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옮겨갈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매크로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슬램덩크의 방백호가 왼손은 걷을 뿐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매크로는 걷을 뿐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크로가 걷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크로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도 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의 상황이 아주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지만 지금 보기에는 그래도 좀 투자를 아예 안 하는 쪽이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서 조금 옮겨가도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2022년은 투자를 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투자를 해도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이제는 여유 있어요. 다들 잘 아시죠? 매크로는 다 해결됐습니다. 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거 맞아? 긴가? 민가? 긴가 민가 할 때는 오히려 더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 금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금리를 얘기하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만큼이나 높아졌다가 지금 빠르게 지난주부터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길이를 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봐요. 이만큼 큰지 몇 센티미터인지를 재야 되는 자를 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다시 또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시장이 좀 진정을 되찾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그러면 3,000가구 3,300가구 그런 시장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시장이 업사이드는 제한적이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걸 눈치챈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수에 투자하기보다는 개별 종목들 단에서 수익률 게임을 하려고 달려드릴 겁니다. 그 개별 종목이라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툼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싸진 종목들 그리고 똘똘한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아내신다면은 좋은 기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는 없나요 그러면? 리스크 있죠. 그럼 매크로는 다 해결된 건가요? 아니죠. 매크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연준에서 FMC 회의를 했잖아요.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틸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이 리섹션에 빠질 수도 있다. 유럽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 시나리오를 분석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유럽이 그냥 마일드한 리세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럽의 GDP가 2% 하락하고 그리고 유로화는 10% 정도 절하가 되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되더라도 미국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2%나 유럽이 리세션에 빠지더라도 미국이 그래도 잘 버텨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유럽이 심각한 리세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의 GDP가 5%나 축소되고 유로화는 20%나 절하되고요. 그리고 소버린 리스크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연준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상당히 섬짓하고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오히려 연준이 역설적으로 유럽이 5%나 GDP가 하락하는 그런 급격한 리세션만 아니라면 미국 경제가 훼손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미국 경기는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미국 경제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인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하기 굉장히 좋을 때는 안심하고 투자할 때는 언제 올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올해의 투자 환경은 역대급으로 어려운 환경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들도 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호석 아카데미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고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갑자기 주식장이 막 좋아졌다. 라고 이해하셔도 안 되고 아주 안 좋다. 라고 이해하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해가지고 트라이를 많이 할수록 깨지는 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돈을 벌 수도 있는 장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강세장으로 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